디플로맨 슈투리 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언박싱은 디플로맨 슈투리라는 제품입니다 검은 박스에 배송이 되는데요 사이즈 표기가 되어있는데 41은 255에서 265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260을 신기 때문에 41로 선택을 했구요 중면은 일본어로 설명이 되어있네요 박스를 개봉했을 때 보면 기름왈룩 같은게 보이는데 이게 불량은 아니구요 삼나무에서 나오는 폴리페널 성분으로 수액이라고 합니다 수액은 방충 및 방향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속도가 높은 곳에서 보관을 하다보면 이 나무 표면에도 하얗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구대에 닿아도 무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닦아 놓으면 된다고 하네요 삼나무로 만들었다고 하구요 뒤쪽에 금색으로 된 장식은 빼낼 때 쓰는 손잡이고 중간에 건절은 이렇게 휘어지게끔 되어 있으며 스프링으로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이벌들도 역시 중간에 스프링이 있어서 막간에 이렇게 조절은 가능하고 더 넓히려면 측면의 볼트를 풀어주면 됩니다 양쪽 모양은 방향이 다르게 좌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먼저 끈을 느슨하게 흘러준 상태에서 앞쪽부터 집어넣어 주고 이 스프링을 앞으로 빈 상태에서 아래로 끼워주면 완성이됩니다 260 사이즈인데 딱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빼낼 때는 손잡이를 잡고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빌어 준 상태에서 빼주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디플로맨 쌈나무 슈트리의 간단한 리뷰였구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에 남기는 동니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